이탈리아의 오지 중의 오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돌로미티는 이탈리아의 오지 중의 오지, 가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몇 개의 보물이를 넘어야 학교 하나, 교회 하나가 있는 작은 마을을 겨우 만날 수 있었죠. 그러던 1915년, 철도가 연결되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오르티세인은 이탈리아 북부를 대표하는 휴양지로 변모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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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나! 저는 원입니다. 원? 원! 오케이! 크리스티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크리스티나 씨는 이곳 돌로미티의 토박입니다. 이곳은 돌로미티의 토박입니다. 이곳은 돌로미티의 토박입니다. 저희는 북쪽에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 이탈리아, 그리고 레딘입니다. 레딘은 우리의 언어로입니다. 아주 옛의 언어로입니다. 2,0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마 레딘입니다. 예, 예. 예, 예. 라딘족은 45,000명이예요. 세라가 큰 산이에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다른 곳이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딘족은 라딘족입니다. 보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라딘족이었지만 정부의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있어요. 딱 그 느낌이에요. 한 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친구도 저한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돌로미티는 자연이 만든 성벽이었습니다. 여길 넘어오는 군대가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게 지금 해봐야 3,000m가 넘는 고봉들인데 알프스는 그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데리고 그것도 37마리나 되는 코끼리를 데리고 이 산맥을 넘으려고 했었던 한니발. 당시에 로마 제국이 허를 찔렀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그때 한니발한테 완벽하게 졌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세계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혹한의 겨울에 이토록 험한 알프스를 넘으려고 했을까. 알프스를 다 넘어오자 병력의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니발은 로마로, 로마로 향하는 진격을 멈추지 않았죠. 유럽인들이 천상의 트레일이라 부르는 돌로미티.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독특하고 극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냄새가 건강에 좋습니다. 이 냄새가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되었으면, 그냥 여기가 되세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가 되게 많고 했는데, 진짜 공기가 완전 달라요. 어디선가 꽃향기를 실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한여름의 돌로미티는 사방의 꽃밭입니다. 멋있네요.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 동네 여자친구들이 토끼풀로 꽃반지를 만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팔찌, 시계, 목걸이. 그땐 꽃으로 참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스나가 어릴 적 이 언덕에서 흥얼거리던 라딘족 노래가 있다네요. 그리스나가 어릴 적 이 언덕에서 흥얼거리던 라딘족 노래가 있다네요. 그리스나가 이 언덕에서 흥얼거리던 나라친구들이 그리스나의 친구가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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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오스카가 여기서부터 한 명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depred in 인물성과 그의 치즈 우리 hari치하고 다는 그의 지방을 다 있으며 서로의 당체유를 낳을 자라 견다리자식? 아... 그리고 정신을 불러요? 네! 마침 양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랍니다 진짜 양들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밥대라는 걸 알고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아니 저 때문에 약간 좀 약간 이 친구들이 당황한 것 같은데 주인 아저씨 목소리 쪽으로 계속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솜살같이 달려오는 걸 보니 배가 많이 고픈가 봅니다 소는 다음 차례라네요 먹이가 차려지는 그 잠간도 참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허겁지겁 들어와 아무데서나 먹을 줄 알았는데 각자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는지 하나하나 살피는 오스카 씨 그에겐 정성으로 기른 아이들입니다 부직갱이 심이라도 빌려야 하는 목장의 여름 가축들에게 겨울먹이로 줄 건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이게 또 다 방법이 있었군요 손을 하나 보태니 제법 속도가 납니다 목장의 일꾼은 아버지와 두 형제가 전부라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일터라니 조금은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일하다 먹는 새참 만큼 맛있는 것도 없죠 오스카 형제가 직접 만든 소세지와 치즈입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바삭바삭 부서집니다 이렇게 바닥에 세게 쳐져요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장성을 높인 것이죠 여기가 사라미입니다 사라미? 사라미? 오케이 배? 배 사라미 배 사라미 되게 쫄깃해요 쫄깃하고 식감이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땡기는 듯한 느낌이랄까? 제발 여든이 넘은 아버지 눈엔 두 아들이 아직도 귀여운 어린아이입니다 모자가 너무 멋스러우셔서 진짜 알프스 느낌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 저는 여기에서 30년이 더 나아가고 3, 4, 4, 2, 4년이니까 알프스에 왔으니 이건 꼭 해보랍니다 알프스에 왔으니 이건 꼭 해보랍니다 동생 오스카가 신기한 걸 보여준답니다 근데 손에 들린 건 평범한 채찍입니다 채찍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한다는데요 모자 모자 멀티 모자 일부러 하나는 일요일요 복rados 3개 연동이요 핸레 el 핸드폰 처럼 solved 조심해야 돼 손 손 손 혹시 안나 도로 밑이 목동들의 통신수단이었던 챌드 안토니오가 먼저 신호를 보내자 동생 오스카가 화답하는데요 두 사람의 채찍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집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저의 새로운 적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나요? 너무 고맙습니다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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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세 부자의 침실이랍니다 누워보니 폭신폭신한 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눈 조금만 더 감고 있으면 그냥 잠이 올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코끝을 간지리는 건초의 향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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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방석 아니 꽃침대에 눕는 이 호사를 또 언제 노려보겠습니까? 좋지? 좋지? 날이 좀 쌀쌀하다 싶으면 이불 위에 건초를 덮으면 되는데요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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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까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있으니 진짜 한 식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지자 또 다른 가족이 보금자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어쩌면 단순하지만 가장 행복한 이들의 삶은 돌로미티가 라딘족 사람들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요? 오르티세이에서 늘 올려다보기만 했던 사소룽고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타는 것도 성인 두 명이 정원인 곤돌라 탑승도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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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미티의 3000m급 봉우리들 중 가장 웅장한 자태를 지닌 사소룽고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산 정상은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 해발 3100m, 한라산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곳이죠 돌로미티 이곳에서 나고 자란 크리스티나에게, 돌로미티는 어떤 산일까요? 돌로미티의 생각입니다 돌로미티의 커다란 곳입니다 돌로미티의 커다란 곳은 너무 speciol합니다 하나님의 Chaos와 큰 기술이 shows up But when you are close to them You feel them and you really like to climb over And see the world from the top of the Dolomaites 상상으로만 수없이 오르내렸던 저의 알프스 알프스는 원래 고대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자연적인 엄청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를 넘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웅이 됐죠. 한니발이 그랬고 카이사르도 그랬고 한 2000년 후에는 나폴레옹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 영웅의 현장 속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2000년보다 훨씬 더 됐던 그 역사가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프스. 돌로미티는 수천 년 동안 로마의 북쪽을 지켜준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알프스라는 성벽을 뚫기 위한 한니발의 무모한 도전에도 그 품을 쉽게 허락하진 않았죠. 거대 제국의 영웅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동안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이룬 것은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땀이란 것. 산은 그리고, 으로뚜은 한글자막 by 한효정